2024년 5월 5일 일요일 삼아열 혈TV의 서재 305번째 2024년 데뷔 핵심속속노동법 제세판 공인 노무사의 장훈 편접위엔 엠복스 2024년 2월 1판 3만 1천원 AI 목소리 방송위 핫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인트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STODYCORATOR 삼아열 혈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4년 5월 5일 일요일 삼아열 혈TV의 서재 305번째 2024년 데뷔 핵심속속노동법 제세판 공인 노무사의 장훈 편접위엔 엠복스 2024년 2월 1판 3만 1천원 좋은 책 출간해주시고 증정해주신 이장훈 노무사님 비엔 엠복스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교복음고에서 9위 HDTPSPR 오디오시티 KYO BOO BOK 고 KRDTA ILS 역 1238만 3564 위클릭 2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공인 노무사 1차 준비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도 있지만 노동법 전반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가네요. 열공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시고 증정해주신 이장훈 노무사님 비엔 엠복스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31. 공인 노무사 시험 1차 시험 노동법 노일 노이 모두에 특화된 책입니다. 내용 설명은 물론 기출 표시 그리고 부속법령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1독을 권합니다. 32. 2차 공부와의 연계를 매우 강조하십니다. 중요 판례는 암기 초식도 알려주시고요.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33강의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프라임법 학원에서 강의 중이시고요. HTTPS-RE&EW PRIME DUANITY COMCONSURTY의 ENTITY ACH-R208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PPT를 활용한 강의로 이해와 암기 모두 도움이 됩니다. 34. 노동법은 노일 노이로 두 과목으로 배정되었고요. 아시다시피 공인 노무사 시험의 경우 2024년부터 기존 25문제가 40문제로 문제당 배점이 4점에서 2.5점으로 변경되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안정적으로 85점을 맞으려는 노력을 추천합니다. 특히 혼자 정리가 어려운 부속법령도 이 책에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5. 2회차부터 시작하실 때 전날 배운 것 OX 핵심지문 테스트로 기출문제 정리해 주시는데요.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36. 추천학습법은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내용 읽으시고 문제 푸실 때 책의 표시보다는 A4 반 접어서 문제에 본인이 주장하는 답을 쓰고 대조해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하고 중요 틀리거나 맞은 내용을 앞에 내용에서 맞으면 연필로 틀리면 빨간색으로 밑줄이나 앞에 큰 괄호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 2-3-4 회독하시면서 보시면 내용도 잘 이해되고 출제의 맥을 짚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강추합니다. 37. 만점을 목표로 구석진 조문판례 등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85점을 목표로 이 책을 다독하고 숙지하고 섭렵하여 무난한 합격을 강추합니다. 노동법은 노무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므로 매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8협의의 노동법 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많은 법들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데요. 연구하실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9명원 소개 머리말 3페이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책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41 하드카바로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앞뒤 부분 볼 때 책이 구겨지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42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기출 표시가 글씨가 작아 보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물론 이런 소소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매우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합니다. 5위 책을 추천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보시는 분 노동법과 부속 법령을 정리하셔야 할 분 빠르게 노동법 정리하실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